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4.5톤 단바리 윙바디 차량입니다 차량은 메가트럭 4.5톤에 2021년 1월에 등록했으며 주행거리는 약 10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길이가 7.9미터 폭이 2.4미터 높이가 2.5미터이며 팔레트가 14장 들어갑니다 단바리 차량에 관리가 잘 된 4.5톤 윙바디 차량이니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